네 두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기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있죠? 네 물건 무슨 주의요? 법정 주의 거기서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읽어주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 가시면 3번 타이틀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3번 물건적 청구권. 타이틀 있죠? 일단 그 맛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건입니다. 무슨 건? 그러니까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누가 침해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물건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물건을 뭐해서 지배해서 모든 사람한테 뭐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내 거다 했는데 누가 침해하면 내 토지에 혹시 누가 뭐하고 있으면요. 내 토지에 누가 여기다 무단으로 건물을 뭐하고 있으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뭐하고 있으면 신축하고 있으면 이 소유자는 소유자는 이 무단 신축자한테 뭐라고 얘기가 돼요? 내 수익권이 뭐가 됐으니까 침해 됐으니까 소유자는 이 무단 신축자한테 뭐예요? 토지 내놔라. 토지 뭐하라? 반환. 점유하지 말고 점유 내놔. 두 번째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방해 제거예요. 뭐다? 건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이렇게 있으면 위에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달라 방해 제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지 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침해는 누가 침해할 수 있는 겁니까? 물건은 누가 침해할까요? 영어로 하세요. 답이 여기 있네. 뭔 침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침해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누가 침해하더라도 내 거니까 내놔. 치워. 예방에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명칭. 물건적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청구권? 내가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을 지켜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에서 뭐가 나온다?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채권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어로 영어로 올해 반대말은 뭐예요? 올 올 올 반대말. only. 뭐라고요? only장이라고요. 계약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만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침해할까요? 영어로 대답하세요. 답이 단어 있잖아. 누가 침해해요? 아, 여기 영어 쉬워요. only 침해해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달라. 주셔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럼 저쪽이 이 침해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 달라는데 안 주는 게 침해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어? 네. 어, 아까 뭐, 뭐, 뭐. 두 글자 더 붙여서. 아니, 달라가 뭐예요? 채권이죠? 주겠다는 게 뭐죠?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벌써 답은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뭐 가지고 내가 채권이 있는데 저쪽이 안 줘. 그럼 뭐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무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물건적 청권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청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물건에서 나온 얘기지 채권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채권은 뭐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이거 딱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구나. 물건의 나중에 테마는 뭐고요.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침해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침해하느라도 이건 내 거니까. 그렇죠? 소유권 기초로 해서 내 거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등기부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기초로 해서 내놔.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소유권 기초로 해서 치워. 또 소유권 기초로 방해, 이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침해하더라도 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다? 물건적 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은 오울 주장이니까 누가 침해? 오울 침해. 그럼 침해가 됐을 때 나를 지키는 건 뭐다? 뭐를 통해서? 물건적 청구권을 통해서 내 물건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음, 채권은 내가 이 사람이 달라는 거 채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 침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침해할 때 나는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 채권을 지키는 것은? 저쪽이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그럼 뭐 가지고? 채무, 불이행 문제 가지고 공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놀아도 좀 이렇게 크게 큰 용어랑 놀아야지 나중에 실력이 늘어요. 그럼 몇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 해서 세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세 사람만 잘 관리하면 그 밑에 것들. 네? 보스를, 이 보스를 세 명만 상대하면 밑에 중간 보스, 그 밑에 것들. 전부 다 내 편안, 다 내 아래 것들 아니에요. 그럼 근데 맨날 어디서 놀아? 맨날 이 밑에 구석에 가서 저 밑에 동네 양아치랑 노니까 드는 거야. 맨날 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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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놀아도 어떻게 놀는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될수록 공부하면 제목, 큰 제목과 놀으란 말이에요. 물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차. 그럼 채권에서는 뭐가 없고? 물권 생활이 아니고 아까 채권 침해가 뭐다? 아니, 채권인데 누가 채권을 침해해? 그럼 뭐야? 물론 제 3자 채권 침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마시고 그냥 간단히 머리 단순화 시켜. 시험에 마치면 되잖아요. 3편 채권 침해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게 채권 침해 아닐까요? 그럼 무슨 문제로?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해결한다. 그럼 아까 했잖아요, 이거. 약속, 약속, 해가지고 달라, 달라, 뒤집어, 뒤집어. 이거 이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이 물권은 뭐예요? 아까 어디까지 쳐야지 물권 넘어와. 이거 해서 박수까지 쳐야지 소유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쳐가지고 등기 쳐놨단 말이에요. 소유권 쳐놨는데 누가 와서 내 토지 뭐하고 있으면. 첨예하고 있으면 가서 첨예 내놔. 하지 말아, 내놔. 누가 치매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등기에 소유권 가지고 공격해서 내 거 찾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건 뭐예요? 내 거 내놔. 반환. 치워. 치워가 뭐예요? 제거. 내 거 왜 네가 갖고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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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다? 반환. 치워. 방해지고. 방해지고. 어?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해야 돼. 방해. 이봐. 그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청할 때 뭐를 딱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 밑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편 물권 침해할 때는 뭐 가지고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3편 채권 침해하게 되면 뭐 있어? 뭐 있어? 아까. 채무. 불이행 문제로 들어가서 공격해서 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편 채권에서는 물청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나온다? 물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물권 분류가 아까 몇 가지 있었어요? 8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각각 봅시다. 189페이지 봅시다. 몇 페이지요? 자, 물권적 청구권 타이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무슨 말 쓰고 싶어요? 응? 그렇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위다가는요. 물권 침해. 무슨 침해요? 물권 침해. 채권, 채무불이행에 대한 무슨 침해? 채권 침해. 자, 물권 침해는 위에다가 올이죠, 올. 네? 채권 침해는 온이죠. 그리고 올 위에다 뭐 쓰면 돼요? 물권. 온 위에다 뭐 쓰면 돼요? 채권.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물청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물권. 2편 물권이 있고 3편 채권이 있는데 2편 물권 침해했을 때 그저 쓰는 용어가 뭐고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내 거 지켜야 되고요. 채권 침해했을 때는 뭐 가지고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져가서 놀면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특성을 보세요. 특성. 특성. 특성 1번, 2번만 체킹하세요. 종된 물권적 청구권은 주된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두 번째 거, 종된 물권적 청구권은 주된 물권과 운명을 같이함으로 주된 물권 이전 소멸에 따라 종된 물청도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주된 물권을 양도하면서 종된 물권 정권만 따로 존속하든가 따로 물권 정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죠. 그럼 특징이 있죠. 보세요. 물권이 주고 물청이 종이라는 얘기예요. 물권이 뭐고요? 물청이 뭐다? 그래서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한다. 1번, 2번 기억하세요. 자, 3번. 기초 물청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기억. 저묘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색깔 칠하세요. 저묘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다음,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기억만 체킹하세요. 그럼 이쪽 잠깐 봅시다. 그냥 잠깐 표심해 드릴게요. 이게 물권이었죠. 이게 물권이었잖아요. 물권이 이렇게 불리했잖아요. 네? 그러면 물권이 주고 밑에 물청이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이 점유권 기초라는 뭐가 있고. 그러면 본권 기초라는 물청도 있겠네? 그럼 대표가 소유권 물청이겠죠. 네? 두 가지 비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점유권은 뭐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권 물청은 거기 204, 205, 206조가 이렇게 있고요. 소유권 물청은 밑에 213조하고 214조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과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그러면 제한물건도 물청이 또 있겠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준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인 제한물건물청도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만 일단 생각하시고요. 제한물건은 성제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90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방해 모습에 따른 분류 있습니다. 기억, 물건적 반환, 반환 동그라미 하시고요. 반환,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점유 내놔, 달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방해 제거, 치워라 그런 얘기죠. 방해 제거, 디귿은 방해 예방. 그래서 거기 세 가지만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여기 제한물건물청 또 다른 얘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월, 2월은 물건적 청구권이 어떤 것인지만 기억하세요. 자, 밑에 거 기억하지 마세요. 아까 어디서 왔어요, 물청은? 2편 물건 침해가 됐을 때, 그죠? 5월 침해죠? 이때 내 것 지키는 것은 뭐다? 물건적 청구권을 통해서 물건을 지킨다. 그 다음에 3편 채권 침해는 5은이 침해죠? 그때는 뭐다? 채무 불이행 가지고 지킨다. 이렇게 큰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밑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3월 사회를 가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갖다 막 붙인 겁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1장 강의 노트가 있어요. 뭐 있다? 이 책 잘 하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의 노트요? 자꾸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했던 설명 내용도 쭉 나와 있으니까 자, 194페이지 거기 3편 채권 563조 매매 나왔죠? 네? 그리고 186조 조문 있습니까? 거기 법률행위 단어 있어요? 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일까? 물권행위일까? 채권행위일까? 물권행위일까? 힌트. 물권법에 있습니다. 힌트 드렸어요. 무슨 행위? 그렇죠, 물권행위야. 찍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몇 편에 있는 것만 알면요. 답이 톡톡톡톡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뭐 그냥 뭐 허차고 저쪽으로 복제 설명에 머리만 아프잖아. 머리를 단순화시켜라. 몇 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3편. 이 조문 안에 이 조문, 이 조문 이거. 약정, 약정, 매매, 효력 생긴다도 있고 거기 이게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물권행위, 등기, 효력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측에 19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A-1, A-2 밑에 거기 미등기 매수인 법적지이란 말이 있어요? 네? 거기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그런데 뭐는 하고 있어요? 본권 아니면 뭐는 있다? 뭐 조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96페이지 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응? 이거는 제가 3월, 4월 가가지고 예쁘게 설명드릴게요. 뭐 막 표시되어 있잖아요. 196페이지 보시면 막 복잡하게 설명돼 있잖아요. 아직 시키지 마시고 물청이 어디서 왔다. 물권에서 왔고. 그렇죠? 채권에서는 물청이 없고 아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음에 이제 물건 변동 가가지고 쭉 넘기세요. 과편은 신경 쓰지 마시고 페이지 20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죠? 204페이지 봅시다. 몇 조가 나와 있어요? 또 나와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뭐여지 마니?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흐르기 생긴다. 자 아까 질문 했었습니다. 그 법률 행위가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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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 안 났으면 아까 이거 바꾸는 거 있었잖아. 약정 약정 성립 효력이 생긴다 달라 달라 그러세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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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뭐하고 뭐 바꾸는 거 장금하고 요거 요거 장금하고 서류 바꾸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물건 계약으로 여기 무슨 행위래 여기 물건 행위 그게 물건 행위야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지 효력 뭐가 생긴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 186조 가지고 아까 이것도 했고 이 물건법 186조 가서 법률 행위까지 갔는데 아까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매시나 했잖아요. 그 미등기 매시나 뭐가 없다고요? 써야 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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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본건 대표 수유권이 없고 뭔밖에 없다. 본건 아닌 점유권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186조 가로 1번에 1번만 체킹하세요. 민법 186조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법률 행위의 부동산 물건 변동 요건은 자, 거기 무슨 행위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물건 행위와 등기 두 가지라도 있잖아요. 그 186조에는 그 법률 행위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물건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이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다 줬어요. 다 끝났어요. 까지 다 그러면 뭐까지 한 겁니까? 등기까지 했다. 뭐까지? 뭐까지 했다고요? 자, 매매해서 매매해서 자, 갑은 뭐 아까 주고요? 등기 서류하고 얼음 뭐 주고 잔금 주고 가서 뭐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고 법률용으로? 아니 매매는 무슨 행위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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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게 무슨 행위고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근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만약에 뭐였다면 네? 뭐였다면 사기였다면 뭐였다면 뭐였다면 사기였다면 갑은 이 계약을 알게 되면 취소할까 안 할까요? 네? A점 때 사기당한 것을 안 후 그죠?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그 둘 중 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계약을 뭐하게 되면 취소를 한다. 뭐 한다면 자 자 계약을 실제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뭘 취소한 거예요? 이 매매를 취소한 거예요. 매매를 뭐였다고요? 그럼 매매를 취소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되죠. 뭐가 된다? 그러면 시초생님의 매매가 X가 돼요. 뭐가 된다? X가 돼요. 이때 이 등기는 이 등기는 뭐는? 이 등기는 자 역량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매매 계약을 실제로 취소를 해서 이걸 뭐로 만들게 되면 X로 만들었을 때 네? 자 다른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언제 복귀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현재 등기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일로 가 있잖아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복귀하느냐 계약을 뭐했을 때 취소를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계약을 뭐하게 되면 X로 하게 되면 이 등기도 영향을 받아서 네? 이 등기도 뭐가 된다? X가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 이 등기를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X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을의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등기가 되는 겁니다. 뭐하지 않아도 말소에서 갑으로 고치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인이 X일 때 결과도 X 무효등기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이 등기를 뭐하지 않아도 을의 등기를 뭐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네 소유권은 복귀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했다고요? 갑한테 그럼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등기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뭐가 돼도 X가 돼도 이 등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유효등기입니다. 그럼 아직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을등기를 뭐로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해서 그죠? 그죠? 이 등기를 뭐예요? 말소를 해서 뭐로 고쳐야지? 갑으로 갑으로 뭐예요? 갑으로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소유권이 복귀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원인이 이건 원인이죠? 이건 결과죠? 원인이 결과에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쪽은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목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원인이 X가 되면 결과도 X다 라는 말을 유인성이라고 해요. 무슨성? 이게 뭐고요? 원인이고 밑에가 뭐죠? 결과죠? 그러면 원인이 결과에 역량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있다. 무슨성? 유인성이라는 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무슨성? 유인성. 유인성. 오른쪽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이 뭐가 돼도 잘못이 돼도 그죠? 이 결과에 역량이 없죠? 그래서 못 쓴다. 없을 묻자 무인성. 그래서 무슨성과 무슨성 유인성과 무인성으로 나눕니다. 어느 것이 보기가 쉬워요. 머리가 상큼해. 이게 훨씬 편하지죠? 원인의 X면 결과도 뭐다? X 그게 어디 태도? 판례의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205페이지 에요. 몇 페이죠? 페이지 205페이지에 체킹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됐습니까?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건 변동 기업 물건 행위의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가 취소 또는 뭐가 된 경우 해제가 된 경우 그 실효 상실 효력 실효된 원인 행위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물건 변동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복귀하는가 아니면 말소 등기 해야 복귀하는가 자 기억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체킹 두 가지만 체킹해 놓으세요 자 디귿이 제목이 뭐죠? 디귿 있을 유 원인 인자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 행위인 매매 계약 채권 행위가 실효 상실 효력 X가 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건 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건은 당연히 뭐한다 복귀 자 그러면 유인성 오른쪽에다가 원인 X 밑에다가 결과 X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자동적으로 X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슨 성이다 유 인 성 그럼 소유권은 언제 복귀해요 소유권은 언제 복귀 그러면 현재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도 을한테 남아있어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넘어온 것이 있거든요 앞에 넘어온 것이 있어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 가시면 관련 판례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 해제와 무슨 변동 물건 변동 우리 법제가 물건의 독자성과 자 보세요 무인성을 뭐하고 있지 않는 점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가로 묶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유인성이란 얘기죠 그럼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유인성이란 될 것 같다가 없었던 원 상태로 없었던 원상태로 뭐한다 복귀 복귀가 자동 복귀죠 무슨 복귀요 자동 복귀입니다 우리 팔레테드는 무슨성을 취한다 유인성 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막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넘기시고 넘기시고요 210페이지 가세요 가로 6번이 있어요 몇 번이요 가로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무슨 지위 법적 지위란 말 있죠 아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211페이지 보세요 매수인의 법률상 지위해 가지고 기억니언 체킹하세요 자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죠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무슨권 없다 소유권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억니언 두 가지만 체킹해 놓으세요 기억하고 뭐요 니언 두 가지만 체킹해 놓으세요 211페이지 미등기 매수인 법률상 지위입니다 그럼 아까 어디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했은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등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 할까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인성 무인성 끝났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은 미등기 매수인은 그러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108 안 했으니까 뭐가 없는 거고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는 있다 네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럼 아까 물권적 청권이란 말을 아까 쓴 적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뭐가 없으면 소유권이 없으면 뭐도 없을 것이다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무슨 청이 없을 것이다 물청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대신 여기 뭐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디 기초로 하는 거 점유권 기초로 하면 뭐는 있을 것이다 물청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책에서는 뭐라고 적었냐면 거기 점유 보호 청구권 거기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이라고도 있잖아요 그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다가는 이거 쓰면 되겠네요 기억에다가는 이거 없다고 하면 되겠네요 무슨 물청 소유권 네? 기한 물청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을 거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기형, 니은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기형, 니은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이 가서 등기하는 방법은 뭘까 할 수 없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예수님께서 경작하고 있다가 만약에 보상금이 300억 나옵니다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니까 판 매도인은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지만 이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매도인한테 간다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뭐해 오시면 등기 오시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이 매도인한테 이제 매매계약의 등기 체험권을 던지면 뭘 던지면 내가 매매계약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매매계약에 의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 체험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그러면 등기 체험권을 던지게 되면 이 매도인은 등기해 주기 싫겠죠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300 왔다 갔다 하는데 해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의 길을 갈까 법의 길을 갈까 인간의 길을 가면 해 줘야 되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도인이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권? 3편 채권 매매계약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등청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런 말을 써줘요 무슨 대상이다 소멸시효 대상이다 그리고 소멸시효 대상이란 얘기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나한테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아니 계약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매도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이제 와서 등기해달라고 얘기예요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요 채권이 뭐하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뭐도 소멸하는 거예요 채무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누구 거다 소유권 네 게 아니고 값 내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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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뭐예요 보상금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매 계약해가지고 등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이전에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하지 않고 하다가 10년 지나가지고 다시 등기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면 주겠냐 말이에요 안 주겠죠 안 줄 때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인의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완성됐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이거는 맞지만 뭐는 인정하지만 이거는 인정하겠지만 이 완성됐다 이 이야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했다 이 말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면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이 점유가 뭐다 권리 행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다는 맞지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말에서는 판사가 X입니다 현재 점유를 뭐로 본다 행사로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밑에 있어요 211페이지에 3번의 니은 체킹하세요 3번의 니은에 뭐라고 됐어요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으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제 3자에게 처음으로 점유를 승계 중에도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헷갈리니까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거 소멸시효 대상 동그라미 밑에다가 소멸시효 완성 X 그렇게 기억하기 그러면 지금 맨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세요 자 매매 등청 아니 아까쯤 쓰잖아요 거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쓰잖아요 소멸시효 대상 위에다가 네? 위에다 뭐야? 매매 등청 자 매매 등청 그렇죠? 자 뭐에 대상은 돼도 네?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가 권리 행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점유 사실은 궤변이고 네? 궤변이야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전국 곳곳에 우리나라는 미등기 매수인이 너무 많아요 미등기 매수인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주장을 다 들어주게 되면 전국의 미등기 매수인들이 곡소리가 나 아이고 아이고 다 죽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등기 매수인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궤변을 늘어놓은 거야 네? 현재의 점유가 권리 뭐다 행사다 해서 이론은 이 말이 맞아요 이론은 참 멋있는 이론인데 현실에다 이걸 대입하게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등기 매수인이 너무 많아서 현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잖아요 모른 대상은 돼도 소멸 대상은 됐지만 완성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니은 판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체킹하는 것만 체킹해놓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미등기 매수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 이것도 두 가지 했잖아요 이거 한 거 아니야 채권 행위 있고 여기 물권 행위 있고 등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뭐를 X 치면 이걸 X 치면 결과가 X의 동그라미요 아니 아까 우리 했던 거 보기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X면 다 X라고 치는 게 좋잖아요 이게 무슨 성 제목 유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성의 반대말은 뭐다 제목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제목 유인성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몇 조 가지고 186조 가지고 지금 매매하고 잔금 주고 등기 소리죠 등기까지 넘겼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 매매를 만약에 뭐로 만들면 X 만들면 결과도 뭐다 X 그러니까 유인성이란 말은 글자에서 느껴보란 말이에요 유인성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원인을 모르치게 되면 결과도 X가 되는 게 뭐다 역량이 있잖아요 유인성 그럼 무인성은 뭐겠어요 무 무인성은 뭐예요 원인이 잘못돼도 결과는 관계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보기 좋아요 이게 좋잖아 그럼 소유권은 언제 복귀하는 거예요 빡빡빡빡 지워가지고 고쳐야지 넘어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복귀한다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그럼 아까 소유자는 이 무효등기된 사람한테 등기 지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방해 제거야 내 소유권 행사는 힘드니까 방해 치우라는 거예요 방해 뭐야 제거 그런 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면 이것도 X다 무슨성? 유인성 그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했는데 뭘 하지 않으면 제목이 뭐예요 미 등기 매수인 그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매매 등청은 소멸시의 대상이고 소멸시의 대상이고 소멸시가 완성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갔더니 판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 모는 대상은 맞아도 소멸시의 대상은 맞지만 완성은 안 됐다 왜?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 그러니까 지금 물건법에서는 본건 아닌 점유 때문에 이게 막 살아나는 거야 본건 아닌 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물건법 비밀은 점유예요 뭐라고요? 점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몇 조?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다른 거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 쉬었다가 이제 187조 할게요 몇 조요? 187조 네, 잠 쉬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 pron eBay 네,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는데